청주교육청이 맞춤형 진로전공 핵심 역량을 위한 청주진심 프로젝트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희망 선호도가 높은 의학, 수의학, 생명공학, 인공지능 분야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전문분야 전공 심화 활동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래위뉴스통신 전혜미입니다.